지난 6월 15일부터 올려놓기 시작한 전유진 가수 관련 방송 숫자가 두 달 동안 10회 이르게 되어 별도의 재생 목록으로 묶었습니다. 현재 전유진 가수는 이미 스타 그 이상이며 지난 4년간의 왕성한 가수활동과 수많은 업적과 영향력에 힘입어 엄청난 숫자의 팬덤을 현상 중이고 가히 국민가수급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해도 간이 아닙니다. 흔히들 이미자 주현미 장윤정 송가인 그리고 전유진이라고 합니다만 팬들은 이마저도 불만족인 듯 이미자 이후 최고의 가수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이미자 이후 최고의 가수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은 사랑의 병원 병원장 황성주 박사님입니다. 그분은 의사로서 전유진을 마드 테레사 효과를 내뿜는 가수라고 했습니다. 듣기만 하면 어쩐지 기분이 좋아지고 면역 호르몬이 높아지고 치유의 호르몬인 엔도르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혜성같이 등장해 전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위로가 필요한 시점에 많은 국민들에게 힐링을 선물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전유진 가수는 리메이킹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전유진이 다시 불렀던 곡 상당수가 명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른바 연주자로서 유니크하게 악보를 재해석해내는 능력을 타고난 것입니다. 전유진의 강점은 청중을 깊이 있는 음악세계로 빠져들게 합니다. 탄탄한 중저음의 기초 위에 깨끗한 고음을 얹어 명품 트롯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큰 장점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로 발성에 무리가 없고 매우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유진 효과에는 그녀의 청순미와 착한 마음시도 포함됩니다. 황성주 박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미자 이후 이런 가수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고 단언했습니다. 전유진 가수는 박세리와 김연아처럼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힐링 아이콘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한국 사람들은 민심이 천심이다 는 표현을 즐겨 썼습니다. 민심은 백성들의 마음을 뜻합니다. 국민의 마음이 바로 여론입니다. 여론을 한자로 풀이하면 수레에 담을 수 있을 만큼의 많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축약하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국민들이 나타내는 공통된 의견으로 정의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성의 뜻이 하늘의 뜻과 같으니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5대 경전 중 하나인 서경에 처음 등장한 말이라고 합니다. 전유진 양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으며 결과적으로 하늘의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미스트롯 프로그램의 기획자 1970년생 서해전 씨는 능력과 별개로 법규 준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도덕적인 면에서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인터넷 백과사전 중 하나인 나무위키가 취합해서 분명하게 기록해놓은 평판입니다. 되돌아보면 서해진 씨의 성부주작 업무에 휘말려 중결성 진출이 좌절된 것이 불과 2년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전유진 가수가 이룬 성과와 업적이 어마어마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해진 씨를 쳐버려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지만 이제 전유진 가수가 제2의 이미지로 우뚝 서버렸는데 그만 용서하자는 여론도 존재합니다. 누가 너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안갚음하려 애쓰지 마라. 가만히 강가에 앉아있으면 머지않아 그의 시체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노자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이자 제자백가의 시조격인 노자는 당대 최초로 사람이 지향해야 하는 바 즉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 인물이었습니다. 대표 저서로 도덕경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쳐 민심을 얻었다는 이유로 사울방의 표적이 되어 억울하게 죽음에 내몰렸던 다비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들을 벌주지 마옵소서 다만 그 벌을 저에게 복으로 돌려주시옵소서 성경 속의 말씀들은 인간이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복수하려는 욕망을 내려놓도록 성경은 약속합니다. 내가 갚아주겠다. 인간들은 이 약속이 미래의 은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서 복수심과 비통함에 불타는 마음에서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성수 속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의 원안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공정하고 철저하게 복수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물러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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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